뚜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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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파일덕 파일덕 개구리들 꼬물꼬물 한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오늘은 10월 11일이요 10월 11일이 무슨 날이게요? 우리 하나 운전 연습하는 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님 나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일로 영상을 켜게 됐는가 우리 작비형이 오늘 으렁리 으렁리 어디인 줄 아시죠? 조개구이 먹는 데 네 그죠 인천에 볼 일이 잠시 있다고 해가지고 저를 또 기사처럼 부리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일해라 절해라 하더라고요 고래가가지고 우리 작비형 참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참교육을 할 것인지 마침 또 우리 하나가 운전 연습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면허단지 3년째 운전 딱 한번 해봤습니다 운전해달라 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형 차에 태우고 몰래 하나로 운전자를 바꿨을 때 과연 우리 작비형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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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크 빙크 약간 요런 그림이 상상되는 가운데 꿀잼보장 내 차는 박아도 돼? 내 차는 어디 긁어도 되는데 남차는 절대 박지마 이런 모양 보인다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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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양들 차들은 다 피해 근처 갈등한 거 하지마 저기요 왜 바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아시죠? 니가 X가 최순이 X가? 자 일이 좀 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을왕리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? 뭐 뭐 뭐 뭐 땜에 뭐 하러 가는데? 저기도 먹고 싶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 친구 없지 고등학교 친구 나 중학교 친구 한 명도 없지? 고등학교 친구 나 중학교 친구 한 명도 없지? 나 형 친구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 진짜 내가 형 2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친구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 죄송한데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한테 야 나랑 친구 좀 해줘 대신 한 달에 10만원씩 줄게 이렇게 막 친구비 줘요 막 애들이 죄송한데 작비도 좀 끼워주자 하고 약간 죄송한데 그런 거 했죠? 아 괜찮아요 그 친구들이 나쁜 거지 형이 나쁜 게 절대 아니야 간만에 드라이빙이구만 맨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불러 그럼 일 있을 때마다 부르죠 일 없을 때 왜 불러요? 아니 왜 저를 불러줘 비싼 인격이에요 영어 따시죠? 죄송한데 운전하기 무서워요 저는 약간 뭐랄까 차 흔들리거나 막 불안하면 무섭더라고요 형이 뚱뚱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팩트로 후에 두둘게 맞아버렸죠? 후둘게 두둘게 맞아버렸죠? 휘뚜루마뚜루 두둘게 맞아버렸죠? 안전운전 해줘요 안전운전 하나 면을 땄어? 난 땄지 운전 잘해? 너 안 운전할 수 있어? 나 베스트 드라이버지 몇 번 운전해 봤어? 너 면 언제 땄어? 어.. 한.. 번? 어? 뭐시가 이래 뽀시락뽀시락 되냐 오 마이구미 니 마이! 뭐해요 나이구미 그 오렌지 막 그 새로 나와가지고 내가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아 나도 나도 하나만 줘 아 지금 신호 신호 받고 있잖아 빨리 이제 quite 눌러 ży Colombian 오렌지의 마이구미에서 후치 론가넸가 나왔네 근데 뒷자리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난 죄송한데 1번 더 покуп은태를 선언ike 두 손 남 dating 배출 March 칭 crime 4. 차가 별로 안 되는 안전한 지역 네, 여러분들 이제 차가 별로 안 되는 안전한 지역으로 왔습니다 운전자에서 제대로 할 준비 됐으니까 무조건 당황하지 말고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앉자마자 자리 조정하고 야, 뭐야? 다 왔어, 다 왔어! 다 왔어, 다 왔어 왜 바꿔? 자, 한금벨트부터 메고 야, 뭐야? 왜 지금? 하나야, 하나야 자, 봐봐 라이크가 뭐라고? 야! 야! 아무리 촬영이라지만 천천히, 천천히 하자 목숨은 하나인데 하나야, 우리 목숨이 하나야 하나야, 목숨이 하나야 라이크, 라이크 잘 보여줘 하나야? 어, 네 어디 가, 어디 가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아니야, 아니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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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여기 어디야 뭐야? 진짜 지금 있던 장난치만 한데 하나야 야, 꼭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되냐 좀 가 살살 액셀 밟아 액셀 밟고 자, 다시 꺾고 액셀 살살 밟고 밟아 한 번 밟고 하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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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하나야, 하나야, 차선 맞춰, 차선 어디가 차선인지 모르겠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보고 차선을 쫙 찌르겠지 왜 이렇게 움직여 좌우로 이제 옆으로 가야 돼? 자 깜빡이 켜고 사악 가고 자 됐어 이제 깜빡이 끄고 됐어 잘했어 깜빡이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 하나야야야 브레이크 옷도 밟아야지 하나야야 이렇게 오시면 안되고 좌회전이나 오회전 할 때 브레이크 옷도 밟아야 돼 알겠지? 지금 해야 되는데 닭 작병 몰카로 하다가 내가 지금 내가 몰카로 하고 있어 하나님 정돈한 인정 들어주세요 하나님 야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람 항상 사람부터 조심하고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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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 와이퍼 하면 왜 켰미? 하나야 와이퍼 하면 왜 켰어 아 잠깐만 왜 그래 하나야 하나야 천천히 가 20km로 가고 있어요 윈페이오 도로에 무슨 천천히 가요 지금보다 더 천천히 가 차가 멈춰요 잠시만요 하나야 여기다 오회전 지나왔어 지나왔어 속도를 줄여야 돼 알겠지? 속도 줄이란 말 하지마 네가 운전하라고 아니 근데 하나도 운전연습을 해야 갈 거 아니야 날 태워놓고 이게 생기나 아니 쭉쭉 칭신해 쭉 칭신해 아니 하나야 으악 다 85 날 받아 네 브레이크 사악 오 잘했어 이번에 브레이크 너무 좋았어 됐어 됐어 여보 하나에 차 하나 있어봐 여러분들 어쨌든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이렇게 요랑릉에 도착 핸드캠이 어떠신가요? 아니 왜 내리라고 이 새끼야 아 왜 내려 이 씨 아니 이 형이 데려다 달라고 아니 이 형이 데려달래서 데려다 줬잖아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하나야 우리 다음번에는 진짜 운전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후배 형이랑 차 타고 부산 갔다 올래? 내가 운전하고? 너무 재밌겠지? 재밌겠다 계획해보자 한 11월 중순 정도가 좋으려나? 아 좋아 다른 일하면 안 돼 누나는 부산 못 가 아 왜 그러세요? 아 하나하나 운전 딱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안돼요 누나는 거 바로 볼까요? 국밥 사줄게요 아 쟌 아 쟌 흐흐흐흐흐흐흐흐 준거 하죠 그냥? 하나 무슨소리 하고 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